Q.W.E.R 안녕하세요. Q.W.E.R입니다. 이렇게 모였는데 한번 와이파이로 화이팅 해볼까요? 좋아요! 상큼하게! 하나, 둘, 셋! 그럼 노래 주세요!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천번참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옆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마음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, 아,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돌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, 아,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에 왈칵 뒤집히고 이 참 왔으면 눈치 챙겨야지 날 봐달라구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 오르다 못해 내 맘이 콕콕 아려와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좋아해 안녕하십니까